나보고 친구 없을 거 같다라고 댓글을 달았어 어? 나 친구 없어 친구 없을 거 같다라는 말하는 의도가 뭐야? 어? 감히 네가 나한테 친구가 없다니 뭐니 막 랄지를 하는데 랄지가 아니라 지랄을 하는데 넌 부모 없을 거 같다 없어 없지 부모 없어 넌 부모 없어 있으면 내가 죽일게 뭔데 친구를 들먹여?